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력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유비커스가 되겠구요. 유비커스 코드번호 26445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2월 29일 13시 3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비커스 종목 한번 보시기 전에 처음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사업내용 짚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커스 유비커스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유비케어라고 불러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시가총액은 2474억원 정도 되구요. 베타값은 1보다 조금 높은 주식으로써 주가 변동성에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기간 쪽에서도 좀 꾸준한 매수세가 보이고 있다. 어느정도 관리를 해주고 있다. 유비커스 홀딩스가 이제 37.96% 그리고 조규남, 김재국, 이정길 대표님께서 지분을 조금 한 1%대로 조금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1%대만 가지고 있어도 주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이 뭐 1%대라고 해도 거의 뭐 1%대면은 굉장히 많은가 몇십억 정도 될 겁니다. 동산은 이제 2017년 3월 유비커스 홀딩스로 이제 네트워크 사업부분을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상장이 됐구요. 유비커스는 이제 뭐 FTTH 솔루션 그리고 액세스망 장비, 풀라인업 갖춘 5G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년동기 대비해가지고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영업이익과 순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린 유질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또 디지털 유질 정책이 있습니다. 디지털 유질 정책이 뭐냐면 이제 5G 더 나아가 6G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텐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이어도 엮이고 그리고 신사업 인프라 구축도 다 할 수 있게끔 와이파이 통신망에 대해서 조금 자부심을 가져도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와이파이하고 인터넷이 잘 설치된 국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도 수혜를 많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연간 분기를 보시면은 분기를 한번 보실게요. 분기를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계속 계속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좀 점차점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하락과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죠. 자본총계 대비해 가지고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조금 많이 크다. 부채 비율도 보시면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 유보일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사실 거의 다 좋은 것만 갖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상증자 하는 기업들의 특징은 무상증자 하는 기업들의 특징은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합니다. 유통 물량을 좀 더 무상으로 많이 퍼뜨려 가지고 주가에 대한 이런 큰 폭의 움직임과 그리고 유동 물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과 하락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가에 대해서 무상증자를 했던 그런 여력이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주식이 좋은 주식이니까요.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좀 한 번에 좀 많은 금액을 사가지고 중장기로 한번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거를 미리 알았는지 외국인하고 기관들도 미리미리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들 아무튼 뭐 개인분들 보다는 외국인 기관 쪽에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이 사는 종목, 기관이 사는 종목에 대해서 뉴스를 보면서 같이 접목을 해보는 그런 분석을 하시는 것도 좀 좋아 보입니다. 유비커스가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일단 월봉을 보시면은 월봉에서 꼭 11선은 터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11선을 터치하고, 11선을 터치하고 상승이 나왔고 11선을 터치하고 상승이 나왔고 11선을 다시 터치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얼마일까요? 한 11선이니까 2만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한번 상승 반등을 줄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일단 2만원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전고점 매물때까지는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갖고 있는 개인투자분들의 물량을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물량을 내놓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왔던 물량들이 다 쏟아진다. 그러면 매집을 해서 단기적으로 다시 올릴 때 팔고 나오는 전략들이 필요해 보인다. 거기에 따라서 좀 외국인들도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도 조금조금씩 야금야금 매수를 하고 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제 유비커스에 대해서 매일매일 올려드릴 테니까요.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해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추천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치시면요. 상단 링크에 저희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보이거든요.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AP공식 유튜브 해가지고 주식 강의를 또 올려드리고 있고요. 주식 강의 자료를 한번 얻어보고 싶으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실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누르셔가지고 뭐 다운받으실 거 다운받으시고 뭐 이런 기술적 지표나 보조지표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니깐요. 한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추천 종목들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요게 라이브의 무료추천 종목 2020년 무료추천 종목을 쳐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저희 12월 28일 월요일 거 무료추천 종목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소장님께서 7시 30분부터 미국시장 미국시장 관련해가지고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슈 그리고 무슨 어떤 그 시황 정리했던 것들을 계속 계속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 하시면서 조금 이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추천 종목들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큰 이제 돈을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이제 9시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파라텍 현재가 그리고 매수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차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드리고 있구요. 1차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요렇게 뭐 5.35% 상승했습니다. 압타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요렇게 남겨드리니깐요. 상승했던 종목은 상승에 대비해서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고 갑자기 이제 하락 전환했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라든지 매수 목표가 평균당가 낮추는 방법들에 따라서 전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수익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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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